최신 세계대학교 순위가 발표되었으며 토론토 대학교는 캐나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세계대학교 순위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2023은 전 세계의 2천 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, 고용 가능성, 교수진의 질,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순위에 오른 학교들은 캐나다를 포함한 95개국의 기관들입니다. 토론토 대학교는 2022년 순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, 고용 가능성 및 교수진 지표에 질적 하락을 보였습니다. 캐나다 최고의 상위 10개 대학교는 이와 같습니다. 토론토 대학교의 순위는 상승한 반면 다른 캐나다 대학교의 순위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은 캐나다 대학교의 3분의 2 이상이 순위가 하락했다며 캐나다가 전 세계 다른 대학교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캐나다 40개 대학교 중 11개 대학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고 2개 대학이 순위를 유지했으며 27개 대학이 순위에서 떨어졌습니다. 세계 대학 순위 센터의 대표인 나딘 마하센 박사는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캐나다의 고등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명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기금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.